피아노 땡땡이 쳐가지고 좋아? 땡땡땡 땡땡땡 어? 뭐라는건지 모르겠 왜 땡땡이를 붙여 땡땡이가 누구야 피아노 하골 안갔다고 안가는걸 땡땡이라고 해 응? 좋아? 어? 그래도 오빠는 열심히 간다 응 근데 나보다 오빠가 더 이따가 간대 그래? 근데 엄마가 처음에는 나만 거기에 다니라고 했는데 오빠는 왜 다니는지 알아 피아노 선생님이 꼬셔서 또 근데 오빠는 열심히 다니고 현지훈은? 땡땡이? 오늘도 땡땡이 또 땡땡이 칠거야? 아니야? 오늘만 안간거야? 알겠어 또 땡땡이 또 땡땡이